올해 가뭄 관리가 이루어지던 전국 16곳의 댐 가운데 영산강, 섬진강 권역의 댐만 심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. 환경부는 한강의 댐은 7월 중순, 금강은 8월 중순, 낙동강은 9월 중순에 각각 가뭄 단계를 해제했지만 주암댐과 수어댐, 평림댐 등 영산강, 섬진강 권역 댐은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주암댐과 수어댐은 하천 유지용수 100% 가압량, 생활공업용수 100% 하천수 대체 공급 등을 통해 용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.